바로 왔습니다 자, 운명이 오세요. 한번 가죠. 정신없지만 재미가 있어 3,4의 동력을 못 가진다. 깜짝이야 씨 아하, 오케이 얼음 불탄 얼음... 오 얼음 불탄 요리하는 거 맞니? 어디야? 뭐야? 뭐야? 뭐니? 아하 이게 뭐야 어, 총을 만들어 가는 시리즈 프린팅 동작하고 있는 중 이구나 아니 근데 길이 이게 뭐 아하 오옹 뭐 저렇게 큰 게 있었냐? 뭐야? 야 근데 이게 최적화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 안에 악마가 있어? 이 전함? 이 우주선 안에 악마가 있나보네 아닌가? 아 그러네 악마 감옥을 통해 타냥 및 추가 생명 등의 연구를 읽거나 아 사망하지 않고 연습할 수가 있다 뭐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저걸 샀네 뭐야? 플레이터 전투복 포인트 획득하라 어? 쏘리? 음... 플레이터 전투복 포인트를 사용해서 플레이터 전투복 특전을 구입할 수 있다 플레이터 전투복 특전은 능력을 향상시켜 주거나 새로운 능력 잠금을 해제한다 오! 그치 이런게 필요하지 범주 음... 아...이거 뭐? 너무 많다? 수류탄! 수류탄이 중요하긴 한데 아...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거 하나밖에 못쓰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 음... 얼음 쪽은 별로 안쓸 것 같고 수류탄! 아이템의 위치를 표시해준다 아...뭐가 좋지? 글로리킬 치 돌진에 재충도 안된다 오! 괜찮은데? 아...이걸 배워야지 이걸 배울 수 있는건가? 어우...이거 뭔지 모르겠네 음...이거 irgendwel지 할 수 있는건가? 이걸로 가야겠다 흠...이거 리 coordinate 자, 추종자 기지를 장입해라. 이제부터 미션이겠죠? 어떻게 올라가더라? 자, 추종자 기지. 아까 그거는 뭐 미션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중간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거네. 거기서 연습. 오. 잠입을 하라고?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싫다. 야, 여기로? 야야야. 저기 가능? 어, 깜짝이야. 불가능한데 저거? 뭐야 위에 이거? 아니, 이게 가능?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얘가 여기 이렇게 뭐 나와있다는 얘기는. 정말 선이 끊어지나 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야야야. 도전해보죠. 아, 진짜 이건가? 아, 저기는 완벽히 불가능. 여기? 오케이. 자, 여기서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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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뭐냐? 갈 데가 없어. 아,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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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게 있었어 또? 야, 씨. 왜 그래 주지? 왜 그래 주지? 아, 이게 잠입이야? 아, 이게 잠입이야? 장난 아니야? 어?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터틀릴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게 잠입이야? 자, 뭐이씨. 와. 터미널이 타나? 야, 뭐야 이거? 빨간불 이거. 야, 뭐야 이거? 빨간불 이거. 와, 씨. 덫이야? 뭐야? 뭐야 저건? 어? 위에 이거? 안 열려? 어? 이거? 야,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지? 야, 이거 어떻게 뭐냐ap? 아하!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뭔가 터지디 이쪽으로? 아 근데 저기 뭐 먹고 싶은데 저거 아 뭐 있겠지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겠지 없는데 없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안되냐. 아 잘 먹고 싶은데. 야. 무슨 소리야.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 일단 가보자. 가보자. 뭐야.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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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거지? 저 안에 있어? 야 소름 소름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먹지? 아하 와우 dalam 이 이 eless 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응, 좋아. 근데 저 추종자 키는 뭐지? 가볼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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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하네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바라보고 쏘고 이 땅은 버거고 탄약도 없다 아 진짜 오케이 와 정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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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기중길 내려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안되니? 아,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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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글로리킬하고, 속도구스트 둘 다 괜찮은거... 아니, 글로리킬하고 여기 살리는거... 아니, 이건가? 아,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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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게이드... Matthias 뭐 나오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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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는 왠지 장난 아닐 것 같죠? 지금 뭔가 어마어마하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살짝 끊고 어, 저거 먹고 싶어. 저거 먹어야겠다. 저거 어떻게 먹느냐.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야, 여기에, 아유, 옳지 알았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트 좀 더 먹었고, 자, 이게 보니까, 저런 거 찾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근데, 어,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제가 4K로 하고 있는데, 정말 최적화가 잘되어 있어요. 어, 프레임도 제가 봤을 때는 60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저기에, 어, 저기에, 어, 뭐야. 음, 이건 뭐야. 음, 저거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어, 저기에, 어, 어떻게 올라가지? 못 올라가나?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어, 어? 전혀. 일단 여기로 다시. 어? 야, 이거. 안 되네.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모르겠네요. 이걸 탁 치면은. 어? 이런 씨. 자, 문이 열렸는데. 여기 부분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짜리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어, 화면을 할수록 통쾌하고 재미있습니다. 어, 어려운데. 계속 완료를 해야겠죠. 엔팅까지 봐야겠죠. 네. 네. 여기까지 아시키인방 두음이 터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키인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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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